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은이가 아래쪽으로 물들렸습니다. 크러스 프레이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죠 조은이 선수요. 조언을 연결 시도했고, 신용로 다시 한 번 몰고서입니다. 두어야죠, 나가야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연결 시도, 안효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효연 다시 한 번 크로스 시도 헤딩으로 수비 걸렸죠. 다시 한 번 헤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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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두! 에두 엠반에서 킥골이 나왔어요. 정답! 종료 직전의 선택골! 후반 종료 직전의 추가골! 에두입니다. 에두가 오늘 정말 경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네요. 네, 재미있게 들어갑니다. 전반 종료, 후반 종료. 왼발로 그냥 대전을 무너뜨립니다. 에두의 추가골 기록 2대0. 승리의 종지부를 짓는 에두입니다. 대전의 원전팬들, 전반 오늘 아쉬운 경기인데요. 경기는 잘 풀어가는데, 결국 이제 골을 허용하고 온 경기입니다. 바로 약간의 특이점이 저런 점입니다. 안효연 선수 잘 올라갔고요. 여기서 보세요. 에두! 변하고 있다! mani! 무슨 잘되 미 믹 예